안녕하세요 MBC 월화특별기획 캐리어를 끄는 여자에서 박혜주 역을 맡은 전혜빈입니다 제가 박혜주씨한테 인터뷰를 좀 청해봤는데요 여기 옆에 나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고요 이름은 박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혜주씨는 어떤 사람인가요?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좀 소개를 솔직하게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언니한테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는데 물론 언니의 도움으로 되긴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언니의 도움도 도움이었는데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제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로펌을 옮기게 된 이유가 있나요? 혹시? 제가 옮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언니도 구치소에 들어가서 1년동안 나오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하지만 이게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오성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로펌 회사니까 저는 이곳에서 제 꿈을 이루려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극중 박혜주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? 뭐 예를 들어서 일도 있을 거고 사랑도 있을 거고 성공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글쎄요 내 것을 가지는 것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늘 저는 언니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지낸 시간이 많았거든요 저는 언니를 이기고 말 거예요 그게 제 소망입니다 그럼 혜주씨한테 금나무, 금주 언니란 어떤 존재입니까? 부모님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라다가 죄송해요 아줌마 언니란 존재는 저한테 나 스캔들도 있었고 따뜻하고 빛 같은 존재였는데 쫄지마 쫄는 순간 어느 순간 나를 정말 친동생이 아닌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? 저도 언니가 없어서 저는 남동생 밖에 없는데 언니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 들겠군요 네 여기까지 인터뷰에 너무 이렇게 응해주신 혜주씨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좀 밉게 보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역할이 이러다 보니까 실제 저의 모습과 또 박혜주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열심히 해서 드라마를 잘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주 화이팅! 앞으로 캐리어를 끊는 여자에서 활약 지켜보겠습니다 박혜주 화이팅! 박혜주 화이팅!